네,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네, 잠깐 조승환 의원님과 환담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습니까? 아직 게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. 네,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이...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제가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10시 전에 와서 착석을 한 상태였었고 좀 있어야죠. 이따라, 이따라. 기원들이. 이 주장선 회원님께서 이따라 오약을 들으십니까? 가서 좀 확인해 보세요. 네. 자, 이따라. 자, 신분까지 앞두고 있던데요. 수고하셨습니다. 끊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